자 이장원입니다. 요거는 heaven-stop 베퍼라트 RGB 라인이 됩니다. 요거는 3채널로 되어 있구요. 1채널은 레드, 2채널은 블루, 3채널은 그린, DMX 3채널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DMX로 조절할 수 있구요. 이제 DMX 제로로 놓게 되면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화트짜리가 36개, 100화트입니다. 보면 되게 히트죠. 이거는 노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채널.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서울반도체를 쓰기도 하구요. 에디슨꺼 타이완 반도체를 쓰는데요. 서울반도체보다는 RGB는 에디슨께 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서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에디슨꺼 타이완꺼를 많이 씁니다. 이번 heaven-stop는 특별한 경우에 원할때는 서울반도체를 쓰게 되는데 약간의 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거 에디슨으로 타이완칩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는데 단가가 다른거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구요.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보통 중국산이나 아니면 국산거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미넬파워, 타이완파워 많이 쓰죠. 미넬파워 제가 볼 때는 쓰니까 파워 서플라이라도 굉장히 좋고 고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통 미넬파워 거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구요. LED칩은 3와트로 36개인데 에디슨칩입니다. 그래서 타이완꺼를 저희들이 씁니다. 그래서 DMX는 3채널이구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됩니다. 레드죠.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그린. 그린이죠. 그래서 이걸 RGB로 이렇게 섞으면요. 화이트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가 되게 차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RGB를 써가지고 영상을 찍은게 보면 목사님이 꼭 어황 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굉장히 차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헤븐스타 베컬아트 RGB구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서 가격으로 제한하면 거의 저희들이 다 떨어집니다. 교회는 보통 싼 것만 막 찾아요. 금액만. 시연을 하자고 그러면 시연도 잘 안하고 금액에 따라서 LED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세미나때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LED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뭐랄까 이거 가격이 있고 또 싼 거를 사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 색 때문에 영상에 촬영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븐스타 베컬아트 RGB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3채널입니다. 저희는 3채널이에요.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그리고 이거는 DMX 컨트롤로 되고요. DMX 아웃, DMX에. 그래서 DMX는 뭐냐면 디지털 멀티플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US, ITT, 미국의 극장, 디지털 멀티플레스로 우리가 프로토콜, 프로토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서로가 맞게 하자. 그래서 DMX 컨트롤이 되고 무대 쪽에는 DMX 컨트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헤븐스타 베컬아트 RGB입니다.